B&T 월드 가족 여러분 저희는 새 I'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지린독스입니다 B&T 월드 가족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떨리고 설레는데요 오늘 촬영 정말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드림노트는요 꿈 드림, 드리다의 드림과 노트를 합친 단어로 꿈을 드리고 함께 이루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저희 드림노트 가슴 데뷔 앨범인 드림노트 활동을 끝내고 조하나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요 2019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에도 저희 드림노트 더 열심히 활동할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같이 가 Sunny 수고471 오늘은 차가ども상국에서 저의 방식으로 시각 쓰 págin keywor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